우리 모두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나 역시 나 아닌 것 없으면 존재 못해 너와 내가 분리된 줄 생각한 그 착각일 뿐 우리는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네 우리 모두 어제 나 아닌 것뿐이라 나 아닌 것 이것이 진정한 나일세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생명 행복이야 너무나 당연하며 그것은 자기 희음일세 우리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나이며 나는 당신일세 이것은 우리 모두 모든 생명들을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만든다네 우리가 밤사이 죽는 줄을 한다면 어찌 욕심을 부릴 수 있으며 도움 받아 서러금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찌 불평불만 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욕심과 불평불만 내려놓는 수고 필요 없어 이미 그것이 해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덕분입니다만 할 수밖에 없다네 기적 pren Bou fjool 그 기적을 택해둔 자세를 만들면 우리 자세를 treatment 우리의 Áhیا 작차를 외우고 네가